고래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진정이 접수돼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 결과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와 부동산중개사 등 20여 명을 형사입권하고, 또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수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집값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세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